현아와 전소미가 남다른 우정을 자랑했다. 현아는 소미 축하해 밥 잘 먹고 열심히 준비한 거 다 보여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. 최근 새 미니앨범 게임플랜으로 컴백한 소미를 응원하며 기록을 남긴 것이다. 함께 공개된 영상에서 소미는 현아에게 영상이야라고 말한 뒤 볼 뽀뽀를 했다. 이후 소미는 현아 입술에 다시 한번 뽀뽀를 남겨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. 두 사람은 평소 친한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얼마나 친하면 이럴 수 있지 소미가 언니들한테 애교가 많구나 처음엔 깜짝 놀랐다. 같은 회사였어서 친한 건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한편 전소미는 새 미니앨범 게임플랜을 발매했다. 게임플랜에는 에너제틱한 딥하우스 장르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타이틀곡 패스트포워드를 비롯해 다채롭고 스타일리시한 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